1. 2. 2. 3. 3. 3. 4. 4. 5. 잡으셨어요? 어? 히트하신거 같은데? 어? 오오! 잡으셨어! 아, 햇살이 좋다. 와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영흥도 왔어요. 올해는 좀 산란 갑오징어를 건너뛰었거든요. 지금 영흥도에 산란 후 갑오징어 1년생이 아니고 2년생까지 많이 살아남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온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땡구낚씨 경영 피싱호가 아니고 경영호입니다. 여수 내려갈때도 세 마리 보고 가니까 오늘은 다른건 필요없고 마수만 구경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심은 좀 있어요? 한 28m에서 30m 오오! 주민이 뭐 있어요? 보트대는 베르디타코 문어대인데 초리대는 어떤건지 까먹었어요 제가 집에 있는거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씁니다. 릴은 어복릴이라서 감아갖고 왔어요. 원줄은 4합 0.3호 오늘 체비는 가지체비를 준비해왔어요. 단차 20cm 가지 30cm 이렇게 갖고 왔는데 족법은 산란가비처럼 똑같이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20cm 뭐 이렇게 안하고 처음부터 30cm 이렇게 합니다. 오늘 식물이다 보니까 안조가 7시 좀 지나설거에요. 지금 시간이 5시 반쯤 된거 같은데 산란가비 보니까 애기를 그렇게 특정하진 않더라구요. 아 싱커는 16호 쓰고 있습니다. 물색은 아직 해가 안떠서 잘 모르겠지만 탕물이거나 이 정도 수준일 줄 알았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산란가비는 뭐 이카 펀치 팍 날리거나 아니면 와서 확 덮치거나 해가지고 어신있게 좀 살짝 당기거나 이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슬쩍 하고 감싸죠. 살짝 올라타고 하하하 어디든 있는 빨간등대네 와 조리소통 굉장히 좋은 곳이네 이제 6시네 만족 1시간 전이고 해 뜰 시간인데 이쪽은 물색이 확지가 않아요. 하하하하 이동 좀 할게요. 2-30분 정도 이동할게요. 자 2-30분 더 가신답니다. 여기 돌 바닥이 좀 높아요. 높다. 더 치러니까 잘 높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물치고는 물색이 좀 괜찮습니다. 자 가지 50cm 어떻게 달다보니까 긴 놈을 달게 됐네요. 잡으신가요? 오 히트? 한마리 나오나요? 드디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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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만 보신게 어디에요? 그래도 하하하하 어 제 directamente 저기 서비스 오 뷔일 쇼 하하하 햡 하하하하 하하 하하 터졌어 와 가짓줄을 길게 못쓰겠네요 가짓줄을 길게 쓰니까 다 터집니다 바닥이 너무 걷죠 제가 직결은 잘 안쓰는데 선생님께서 바닥을 멋진 곳으로 고시니까 단차를 잔뜩 내려가지고 단차 10cm? 7cm 정도 직결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녹자르트 주황 레이저 우와 섬치기도 오시네 섬 옆이라 그런지 물살지도 없고 섬치기 오 사회권에서 섬치기라니 눈은 호가하죠 아 멋있다 갑이 있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수혁 하 오 여기 돌아다니면서 찍어보시다가 덕적도 있는 잡으셨어요? 오? 히트하신거 같은데? 오우 잡으셨어 아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레이저 8왕이 나왔나요? 아니요 고추장 고추장 독색고추장 컨닝했으니까 바꿔야지 쭉 뻗었어요? 네 그러면 그린이 먹는단 소린데 키우라 녹색고추장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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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키신거 아닌가? 제가 풀까요? 우와 예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추장 히트? 네 오 있어 있어 있나봐 오우 이야 네 녹색고추장이네 녹색고추장 두 숙제 두 숙제 배에서 보긴 봤어요 오우 파란색 레이저 파란색 레이저 요주로 파란색 레이저 덥고 지금거는 녹색고추장이야? 네 녹색고추장 네 녹색고추장 어? 근데 경영피싱후 오늘 외수질 나왔는데 선생님 오늘 가보지고 오셨나? 오우 오우 아니 선생님 혼자 잡으시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깜짝이야 하하하하 기울아 레이저 고추장 하하하하 잡으셨어? 오우 잡으신거 같은데? 혼자 두마리 잡으셨나? 오우 크다 아니 뭐 혼자서 두마리 잡으세요 잡으시는 분만 또 잡네 하하하하 요번에도 야마시따 그거에요? 야마시따에요? 짝퉁 야마시따 뭐 주장이래요? 하하하하 오 또 잡으셨어? 또 잡으셨어? 오우 왜그러시지? 와우 세마리째 하하하하 신기하다 야마시따 짝퉁 고추장 톡방색 고추장이요 녹색이요 녹색이요 짝퉁마리 잡으셨어요 항상 가보지고는 그렇습니다 성체들은 암수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아까 나왔을때도 한마리 잡으시고 옆에 사장님께서 지금 혼자 세마리 잡으신 분께서 한마리 잡으신 분께서 아니 근데 생긴건 성체예요 가보지고 1년생이다 처음엔 그랬는데 학교에서 발표된건 산란에 참여하지 않으면 2년까지 산다 했는데 성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건 그러니까 알을 낳지 못한거에요 어떻게 두 마리 잡으셨나 오 히트 오우씨 오우씨 왜 여기서 나오는데 나한테는 안나오지 잡으셨어? 잡으셨어? 아니 앞에 두번만 잡으셔? 저도 한소 오우씨 크다 이거 오우씨 오우씨 자 여러분 8월에 8월에 가보지고 나옵니다 이야 대박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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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ẫn 오우 향기를 세게 하시는 분은 드랙을 어느정도 풀러놓고 하셔야돼요 오케이 확 덮 Sandra 확 덮히고 이런 녀석들이 아니라서 지금도 가만히 있었어요 오우 제가 잡은 거 완전 여수 사이즈였어요 이 Зnak 처음 잡아봅니다 이런 사이즈 예.. 기분 째지네 진짜 나왔어요? 나왔어? 이야 나오는구나 요주리 고추장 연장 두개 잡으셨어요? 오 잡으셨어요? 와 여기 포인트구나 어제랑 상황은 똑같아요 어제도 여기서 한 시간 정도 해서 앉으실게 상황은 비슷해요 좀 있으면 좀 안 물거에요 늘 좀 가고 얼굴은 비대되는 마사지 나올 때 집중하셔서 잡으셔야 돼요 가지 줄에는 나오시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 그냥 가지 줄 안 나신 거에 나오시는 거 같아요 가지를 잡으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옆에 사장님께서 입질을 하더라 하셔가지고 바로 가지 떼버렸습니다 누군가 8월에 나온다 그러면 말로만 들었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8월에 무슨 갑오징어야 그랬을 텐데 자 멋지게 침질을 하시고 와 단독선두 단독선두 단독선두로 가셔 혼자 잡으시는 게 혼자 자 수박 고추장이에요 수박 고추장 잡으신 거예요? 지금은 잡으신 거예요 아깝다 떨어졌어요 안 나오는 거 힘들게 잡으셔서 떨트리셔 잡으셨을 때 저번만 잡으셔 오우 놓치시고 또 잡으셨어 선두가 바뀌나요 술 치긴 해 또 잡으셨어 저기 저기 중간에 오우 이야 따운따분 나와요 여기 포인트 되게 좋은 거 봐 갑오징어는 멘탈 게임입니다 옆에서는 잡는데 나만 못 잡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패턴이 안 잡히거나 비시즌일 때 이럴 때 와서는 안 잡혀도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히트 잡았죠 네 히트 저기 저기 갑오징어가 있는데 내 채비가 흘러가니까 그렇지 본 시즌이 되면 그때는 실력 차이가 나 그때는 실력 차이가 납니다 패턴도 적어야 되고 감도 좋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빛 시즌에 나오는 이런 갑인은 멘탈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아 그래도 면 꽝 했으니까 전 됐어요 이제 삼복도 위에 가오징어라니 참 3마리만 기다리고 왔는데 3마리만 기다리고 왔는데 3마리 잡으셨죠 네 이야 오 반찬 가지수가 많네 반찬 가지수가 많네 12시 반 와 끝날 물인데 조류가 그냥 장난 아니네 햇볕이 안 지니까 오늘 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 일반적인 갑오징어 물대로 뭐 일반적인 갑오징어 물대로 5물까진 괜찮습니다 7,8,9물 그때부터 막 물이 막 뒤집어지죠 오늘은 물색은 괜찮았어요 여기는 조금 탁수긴 한데 12물까지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벌이 들고 올랐던게 좀 가라앉기 시작하죠 13물부터 좋은 물때다 그러는데 13 조금 무시 1,2,3,4,5물까지 오시면 마리수는 몰라도 연꽝은 하시지 않을까 8월달에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구경만 한게 아니고 한수 했으니까 오 나왔어 잡으신거에요? 네 잡으셨어 후미 후미 히트 야 뭐 갑자기 막 나와 여기 있는 데였어 오 크다 오 잡으셨어 크다 커 야 마수지인가 이야 마수 축하드립니다 야 언제 잡으시냈어 자 막판스포트 4월동 스프링레인 키오라 내추럴 키오라 레이저 고추장 레이저 고추장 저울도 쉬워 쉬워 물색괜찮아 자 저도 정리해야되겠습니다 털렸어요 4마리 잡으신 분 많으시네 자 여러분 이게 8월달 조항이에요 영도 저는 오늘 공동 꼴찌 했어요 한 마리 사장님 사장님 옆에 분 못 잡으셨죠 아니 사장님 말씀이세요 네 못 잡으셨죠 이거 가져가시라고요 네 아 전 조항 조항 보러 갔어요 조항 진짜로 나오나 많이 잡았으면 많이 나눠드렸을텐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자 이거 한 마리 드리고 한 20일 정도 있으면 쭈꾸미 시즌이니까 쭈꾸미 잡아먹다가 한 9월 보름 정도 중순 정도 되면 갑오징어 또 담아갈만한 녀석들 섞여서 많이 나오죠 7월 30일 31일은 5마리 6마리 잡으신 분도 계시대요 그리고 영웅도 전체에서 한 분이 22마리인가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아 전 오늘 보람 느낍니다 8월달에 이 정도 조항이면 쭈꾸미 시즌까지 훌륭합니다 10법에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사장님 이것 좀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저 꼭 들으셔야 돼요 사장님 한 마리 잡으셨으니까 네 네 아 그쪽 그쪽 보건으로 이시구나 사장님꺼는 저랑 비슷하시네 사이즈 하루 재밌게 잘 올라갑니다 오늘 영웅도 짱구낚시 경영호와 함께 했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도착하고 일찍 น COME